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해보네 인스타 라방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저 조명 샀어요 색깔별로 이제 색깔별로 조명 샀어요 네 처음인데요 되게 뭔가 낯설다 그거랑 다르게 어 막 질문도 있네 질문 내가 뭐 해야되나 아니면 막 해주는건가 질문이 없다네 Can you speaking please Hi 무슨색 빨간색 아니고 파란색 아니고 초록색 초록색 약간 느낌 어 요색이 좋겠다 어 질문 내가 굳이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질문하라 윈윈 노아를 컴백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조명도 사고 어 이거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돼 이거 답변할 질문 누르고 내가 그냥 댓글 하면 되나 그럼 된건가 아닌데 그냥 댓글 남겨지는데 지금 먹고 싶은거 그냥 내가 말하면 되는건가 아 좀 알려줘야 될거 같은데 요즘 어떤 노래 어 어렵다 아 그냥 말하면 되는거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어 신기해 하하하하 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영국이 형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작권 걸린다 해가지고 일부러 저작권 없는 음악 틀어가지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하 호연이도 많이 하나? 시현이 형 하하하하 시현이 형도 알정도면 나도 알아야지 시현이 형도 알정도면 나도 알아야지 시현이 형도 알정도면 나도 알아야지 아 막 저작권 걸린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읽으면 답해주면 되는 거구나 저 24살입니다 빵빵해 보이는 게 제가 이제 다시 헬스를 등록해야 돼 가지고 헬스를 한 달 안 했더니 금방 뛰더라구요 호연이 작업하고 있을걸요 아마 노래 작업 운동 이제 다시 해야죠 한 달 썼다고 금방 뛰더라구요 저는 조명 이쁘지 않아요 요조명 이에요 요조명 이거 막 색깔별로 요런 것도 된다고요 요조명 이쁘지 않아요 밝기도 조절되고 요조명 이쁘지 않아요 요조명 이쁘지 않아요 맞어 맞어 틱톡이랑 밀스 이런 것 좀 해보려고 샀어요 무지개하면 내 얼굴이 요렇게 되는데 뭔가 되게 낯설다 이거 느낌이 다르네 아 근데 틱톡 요즘 너무 흐름이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이제 틱톡이나 밀스 약간 뭘 해야 될지 이제 링크 걸어서 보내주면 제가 바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는데 요즘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 뭐가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 내가 처음 틱톡 했을 때 느낌보다 저 되게 잘 지냈어요 아 안 해줄 거면 이런 조명을 샀겠냐고요 내가 네? 귀여운 거 보내도 되죠 네 이런 걸 샀겠냐고요 오진이랑 방학 잘 보냈나요? 무슨 방학이야? 500번 아니 그전에는 제가 이제 찍을 환경을 못 만들어서 지금은 좀 이제 요것저것 장비 같은 것도 사고 약간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법 햄스터 살이 금방 찌는 체질이더라고요 아 여행이 아니라 그 틱톡 촬영 그냥 힐링 겸 도와주려고 갔었죠 제가 머리를 기를까요 아님 자를까요? 살짝 앞머리가 이제 거슬리는 길인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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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인스타 방송하는 것만 봤지 내가 직접 하니까 뭐가 뭐 뭐 있지 근데 앞머리 지금 고데기를 해도 앞머리를 찌르는 그 시기여가지고 루시아 안녕 루시아 크립토 너 정말 아름다워 멕시코 안녕 루시아 루시아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초췌한가 지금 하이 프롬 터키 아픔 보이죠 아 이따 망한게 아니라 최대한 읽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애기어 프롬 헤라 프롬 갈마니 어느부분이 웃긴거지 어느부분이 웃긴거지 오우 밝아 깨물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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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시현이형한테 시켰는데 시현이형이 안한 이유를 알 것 같네 하이 큐트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저 단어가 뭐지 하하 미미 1 1 그렇군 그렇군 음.. 영어가 너무 많다 기본적인 영어밖에 못 읽겠군 요 오늘 날씨 좋아요 저는.. 드라마 보고 대본 보고 이제.. 그러고 지내죠? 비 안 와요 우리에게 도움드릴까요?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쵸비님은? 제가 오징어 게임 봤고요 DP 봤어요 불가리에서 안녕하세요 하이 불가리 인도네시아 비가 개차? 아 갯마을 차차차? 해리포터 갯마을 차차차 재밌나? 나 볼까? 재밌나 보네 갯마을 봐야겠다 스크워드 게임 스크워드 게임 봤어요 스크워드 게임 재밌어요? 저요? 햄스터 닮았다는데 햄스터 닮았다는데 햄스터 닮았다는데 김선호 선배님 닮았다니까 그거 생각나네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짭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분이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 분이 택시 기사 아주머니 분이 어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그랬고 네? 아 드라마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시는 그래가지고 네? 1박 2일도 나오고 막 바쁘지 않아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아 성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그 1박 2일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아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눈이 진짜 닮았다 이래 그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택시 타고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백미러만 보잖아요 백미러에서 이제 눈만 이렇게 보이니까 멤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진짜 아 아 있는 욕 없는 욕 다 들었네 아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애쓰지 안 치고 진짜 말하는 건데 정말이야 아 아 그리고 진짜 하 그리고 진짜 이제 학창 시절 친구들도 갯말 차차차 보는데 진짜 볼 때마다 너 생각 난다고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살짝 느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나의 자랑은 여기까지 전 여기까지 이제 나의 발언권이 없어 저 그거 제가 아니라요 저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어우 진짜 잘생겼다 이랬더니 주셨죠 아 말을 못하겠네 뿌듯 뿌듯 당황해가지고 진짜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했었던 것 뿐이에요 진짜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뵙고 보던데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맞아 진짜 한 달 전에 프랑스 잠시만 기다려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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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요 프랑스 프랑스어 보고 있는데도 못하겠네 모나미 모나미도 프랑스어였구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모기 모기 쉽게 죽이는 방법? 창문을 닫아놓으면 돼요 근데 나도 창문을 닫아놓는데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풀어 너무 어렵다 영국이형은 영국식 영어 공부한다는데 그니깐요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지 근데 제가 진짜 모기를 진짜 못잡아요 영국이형이 진짜 잘 잡는데 영국이형 거의 채집 수준으로 잘 잡는데 보고싶어 몽셸 이것도 프랑스어구나 몽셸 클레르 전기파리채 맞아 그것도 하나 사야 되는데 민혁 how are you? I'm fine 어떻게 한자를 배울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머리 아파요 저도 한자는 읽을 줄 모르는데 성조는 읽을 줄 알아요 진짜 몽셸 전자렌지 돌려 먹으면 그것만큼 맛있는 거 없는데 아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몽셸 얼려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전자렌지 돌려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전 전자렌지 쪽인데 포르투갈 포르투갈 오랜만이에요 떨림 네 어울려 전자렌지 한번 먹어보지 전자렌지가 진짜 맛있는데 전자렌지가 진짜 맛있다 했거든요 전자렌지 먹어봤나? 다 얼음파네 전자렌즈가 더 맛있네 안녕 너 정말 아름다워 민혁, 사랑해 사랑해 전자렌즈가 더 맛있는데 내 편이 없네 너 정말 아름다워 너 정말 아름다워 느끼한가? 뭔가? 약간 브라우니 같은 느낌 저 Do you guys will make a comeback? 어, I don't know 어, maybe 모르겠어요 진짜 전자렌즈 한번 먹으면 빠질텐데 아, 영어 잘 못해요 아는 것만 알아요 영어가 1부터 100이 있다면 저는 한 5% 밖에 못 써요 ㅋㅋㅋㅋ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안 나와있구나 고렇구만 다시 보기 저장은 어떻게 하지? 나, 나 하나도 모르는데 ㅋㅋㅋㅋ 하나하나 배워가는거지 안그런가요 안그런가요? 안그런가요? 엑스 누르면 저장버튼 엑스 누르면 저장버튼 첫방송에 내 실수를 안했겠지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를 안 먹어갖고 요플레 추천? 저는 플레인 요거트 많이 먹긴 하는데 오트밀 섞어가지고 요즘 콤프로스트에 빠져가지고 맛있더라구요 다시 보기 오케이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해 놓을게요 요즘 뭐하고 있어요? 저 요즘 대북 대북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와디카 그리고 사와디카 어 허먼 매니 레진드 도 유 스픽 오 오 오 오 오 오 뭐지 이게? 구 구 오 그냥 연습 대본 연습 대본 다시 보기 오케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저 진짜 어느 나라건 다 가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무슨 말 하세요? 그 그 나 그 그 그 그 그 I love you so much 유럽 진짜 좋았는데 요즘 밤마다 갤러리를 이렇게 보는데 저 요즘 저희 누아르 유튜브 그 뭐지? 브이로그 같은 것도 다 챙겨 다시 보는데 울컥 울컥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시간이 빠르구나 느끼면서 뭔가 새로운 감정에 휩싸이면서 재밌더라고요 눈물 셀카 올려주세요 눈물 셀카 올려주세요 컴백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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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깐요 벌써 2년 전이야? 초록머리 시절 아, 내가 왜 초록머리로 가가지고 아, 사진이랑 배경은 진짜 이쁜데 내 머리 초록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문제랑 아 진짜 내 유럽의 최대 실수다 초록머리 아 뭔가 머리가 머리가 좀 튀더라고요 그니깐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이슬란드가 진짜 가보고 싶다 국내여행도 못하는데 지금 건강합니다 땅 비행모드 진짜 저도 요즘 다시 줬는데 비행모드 좋더라고요 아, 뭔가 차이죠? 다음엔 머리 저 아마 검은색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염색을 하고 싶으면 결국엔 검은 머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검은 머리로 두는 게 낫지 않나 머리 결만 상하고 머리 결만 상하고 에브리띵 씨 모이 어, 뭐였지? 네 수퍼봐요 너의 집은 아름다워 네 네 네 사인 오오오오오오 요거야 요거 찾았어 예 분위기 있어 요거路 ultra 5 5 이뻐 이뻐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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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잘 샀어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호연이 호연이 요즘 바쁘게 살아가지고 내돈내산 내돈내산 오다가 좋았다 새로운 춤 그거 그거 뭐지 로카파라는 촬영 그 가니로 쓴다 해가지고 새로 짰었죠 호연이 제가 사진 올리라고 할게 아 내돈내산 촬영하려고 샀어요 이걸로 이제 딱 릴스도 찍고 틱톡도 찍고 저 틱톡 아이디도 만들었거든요 찾아봐서 해보세요 아직 영상은 없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거 저는 연습영상밖에 없어요 그게 영상을 찍으려다가 아마 연습만 하고 끝났어요 naturally 있군요 X 누르고 공유하기 누르면 찾아갑니다 개인해장이야됐라 모르겠어요. 되게 옛날 영상이 되게 많더라구요. 저는 이제 안무 각 타이틀곡 초창기 안무 버전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 힙합.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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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리팝. 힙투더팝. 힙힙힙힙합. 힙힙힙합. 요... 쒸우. 안녕. 요즘 연습했어요? 요즘 열심히 다들. 연습을 하자. 그렇지.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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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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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약간 통화 느낌이어가지고... 막 정신없지 않나요? 아닌가? 정신 있나? 혼자 안 하는 거... 앞으로 이제... 내가 그정안은 말 못할 사정... 이거요? 안 알려줄 거예요. 광성검이 아니라 조명 조명... 밋머리한... 밋머리한...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긴 한데... 조심히 가용... 안녕... 안녕... 포켓돌 만날 거예요. 굿나이트... 다들 잘 자요. 그리고... 우리 많이 잊지 않나요? 우리 많이 잊지 않나요? 우리 많이 잊지 않나요? 파이팅! 땡큐... 땡큐... 오늘은... 이렇게... 감을 잡아본... 라방스... 근데 이거 필터도 있다 했는데... 이런 게 끝인가? 이런 게 끝인가? 이런 게 끝인가? 아리가또 다이스키 이런 필터밖에 없나? 그냥 평범한 건 없네? 어떻게 다운받아요? 어떻게 다운받아요? 어디서? 어떻게? 이건 다운받아져 있는 건가? 이건 다운받아져 있는 건가? 아... 멤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다 공부를 해야 하는구먼?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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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필터 밸러리? 오케이... 다들 굿나잇... 다음에 봐요... 간식... brief터 및... 많이 나와요? 고맙고... 고맙고... 여러분들...